아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봤을까요? 너무 맛있겠다. 처음 먹어보지 않을까요? 아버님 드시죠 뭐 굉장히.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먹었습니다. 후포리 처가 사관학교 식사 예절 첫 번째.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된다. 뭐든지 맛있게 먹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요.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오 맛있다. 사장 녹는다 사장 녹아. 어버하는 거지. 어버하면. 미역 줄거리로. 내 느낌이네. 아 이거 짜. 귀를 티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나요? 짭다름하네요. 아 그리고 그냥 생겨야지. 쌤은 조금 먹으면 돼. 아 일리인데. 사장님 일단. 아 근데 쌤은 잘 먹네요. 우와. 맞아 맞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누구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웃음 좀 하자. 웃음 좀 하자. 으흑! 뭐야. 뭐 하지마. 깨 먹어도 되지. 응. 아직 안 들어갔을까 총각이라. 개다리 개다리. 이거 너무 맛있는데. 씹고 씹고. 씹고야. 씹고야. 입에 들어가자마자. 뽀? 뽀뽀. 뽀뽀하자고요? 잠깐만. 뽀뽀하고 뽀뽀. 엄마한테 뽀뽀해라 이러면 입맞춤 뽀뽀 입맞춤 뽀뽀가 뭔데?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로 진짜 맛있다 이렇게 까악 맛있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아 뽀뽀가? 아 진짜 맛있다. 이게 해결이 좀 까칠하냐고? 네. 아 맛있다. 어 담백이 없어. 다리가 안 맞나요. 그렇죠 저거 힘들어 진짜. 외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한국사람들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다리야. 어 다리야. 앉아서 밥을 못 잤으면 왜 가야지. 한국사람은. 우리 그리스도 절대 안 해요 그거. 그리스에서 누워서 먹지? 누워서 먹지. 이렇게 포도 이렇게 막. 그리고 그리스 아닌가?